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그러니까 선거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제조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조작된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 어떤 관계식 어떤 조작값을 사용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켰는가 그런 소위 조작값을 찾아낸 것이 기념비적인 그런 발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통계 분석을 행하게 되면 금세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법관들이 그렇게 깔아뭉개더라도 지금 선관위가 만들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발표한 모든 그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를 완전히 감추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가장 이 대한민국 선거의 치명적인 문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해왔다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간단하게 증감된 득표수, 증감된 후보별 득표수, 만들어진 득표수, 조작된 득표수 이게 이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의 가장 근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대법관들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4.15 총선 재검표는 대부분 다 그냥 묻는 은폐한 데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찜찜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든 득표수를 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런 제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에게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기는 힘든 거죠. 그동안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제야에서 그래프를 제공하신 분도 계시고 분석작업을 제공하신 그런 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그런 개몽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조작값을 찾아낸 데 기한 제야 전문가가 계시고 그 다음 바실리아TV에서 조슈아님 같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K님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엑셀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자료를 참 많이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에 4.15 총선을 전면적으로 다 분석한 자료를 천부파일회가 보내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위 이번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이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득표수를 어떻게 이루어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만큼을 훔쳐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투표수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훔쳐가지고 이걸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함께 넘겼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평균값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로 이동시킨 종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를 옮긴 종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그대로 나온 것이 2022년도 2020년도 4.1호 총선에 관외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익값은 미래통합당에서 마이너스 13%를 훔쳐가지고 관외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3%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더불당한 게 플러스 13.5% 이렇게 여기에 종모양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선거 데이터 조작이 있은 것이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조갑제니 정규제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닥치고 여러분들 부정성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무식한 거죠. 이런 숫자 분석이랑 이건 아마 고등학교 정석 정도에 다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관외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관외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전국평균의 10%를 훔쳤습니다. 10%를 훔쳐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12.5%를 가져간 선거였습니다. 그게 총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한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 그래프만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했다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붉은색 그래프하고 푸른색 그래프가 0을 중심으로 해서 중첩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법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와 같은 이례적인 통계적 현상은 4.15 총선 이후에 실시됐던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이게 2016년에 실시했던 20대 총선입니다. 20대 총선. 20대 총선 모든 정당들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중첩된 종모양의 분포를 거리는 겁니다. 이게 21대 총선의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입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준 겁니다. 10% 이상을.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10%를 빼앗은 겁니다. 이 종의 두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의 토대입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통계학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경우가 2020년도 4.15 총선이고 대수의 법칙에 여러분들 합당한 것이 바로 2016년에 20대 선거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큰 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 표본이 증가함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름도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투표라는 것이 모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집단이. 어머니 집단은 뭘로 구성됩니까? 당일 투표자 사전투표자로 다 합친 것이 어머니 집단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집단 모집단에서 두 개를 꺼내지 않습니까? 4박 5일의 시차를 두고 사전투표자 표본집단 당일투표자 표본집단. 그러니까 모집단과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쓰게 되면 모집단에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거의 각거나 일치해야 되고 비슷해야 되고 사전투표도 마찬가지고 당일투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일투표하고 현지하게 다른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온 겁니다. 더블당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플러스가 나오고 차익값이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엄청나게 마이너스. 이게 조선시대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그냥 무슨 수학 정석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문과 출신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정규제나 조갑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문과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 한 대수의 법칙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 조사 같은 걸 할 때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조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표본을 주로 몇 개 뽑습니까? 천 개 정도 뽑지 않습니까? 천 개 정도 뽑지만 천 개를 뽑더라도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거의 각거나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발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표본의 수가 천 개 정도가 아니고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모집단과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아주 같아야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조작의 핵심은 후보별 특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해킹이나 이런 것은 다 관계가 없고 선관위의 내부에 직접 뭡니까? 핵심 관계자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외주를 줄 수도 있겠지만 외주를 주면 뭐죠? 본인들의 컴퓨터를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제공해가지고 문호를 열었던지 간에 어떻든 간에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된 특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제야에 계시는 k님이 다 조사를 해서 또 나한테 보내줬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세월이 3년 뭐 한 6개월 가까이 돼가는데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차이 더불어민주당 이 값 보시기 바랍니다. 12.6 11.7 11점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전과 당일이 비슷한 지역이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입니다.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2.7 플러스 3.0 플러스 4.4 전북이 좀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통계적 표본오차범위에서 접근하는 거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에서도 4.15 총선대 조작이 있었죠. 그러나 그 조작지역이 좀 적었습니다. 목포시 같은 데 조작을 했죠. 여수시 같은 데. 그다음 정동영 씨가 여름 출마했던 전주 완산인가 뭐 어떤 덕진군가 하는 데 조작을 했고 이런 미래통합당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을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 11.5% 마이너스 마이너스 10.8 경기도 마이너스 10.1 경상남도 마이너스 7.7 경상북도 마이너스 6.1 광주 광역시 마이너스 1.4 전라남도 마이너스 1.4.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에서만 현장의 섭취가 적은 겁니다. 정상투표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학의 현대자연과학과 여러분들 사회과학의 토대이자 근간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모집단과 표원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뭐가 클수록 표본의 수가 클수록 선거는 표본의 수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지금 와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을 조작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확정적 사실인 거죠. 왜 그렇게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로 드러나느냐 확정적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이거는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 가서 만졌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분석하면 규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차익값 그래프만 보지만 재야 전문가는 이걸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분석해가 무엇까지 찾아납니까 선거구마다 사용된 조작값 관계식 규칙을 그대로 찾아낸 거 아닙니까 4.15 총선 당시에 종로구는 조작값 35% 수선구는 대구광역수선구는 5%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15%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선 당시에 대선 지금 조작값입니다. 대선 조작값 35% 15% 아마 5% 이렇게 될 겁니다. 대수의 법칙에 충실한 차익값 범위가 0에서 3처럼 작은 지역은 광주 전남 전북순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작이 추정된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고 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선거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뼈아픈 것은 규칙을 찾아낸 거죠. 어떤 값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했는지를 찾아낸 것이 재야 전문가의 공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회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가운데서도 그냥 기전비적인 업적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조작에 사용된 규칙 이른바 조작값을 찾아낸 재야 전문가의 그런 업적이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대한민국에서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여러분들 접근 가능한 집단은 선관위 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 관여합니까 내부 고발이 왜 없습니까 전산조작은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과 달리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작업들이 완결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 직업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여러분들 문호를 개방해서 외부에서 특정인이 했거나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되니까. 수사하면 금세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을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밝혀놓으면 수사하는 건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끝날 겁니다. 누가 핵심 관계자 누가 이렇게 조작값을 넣어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느냐 술술 불게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수사를 해 준 겁니다. 무료로 해 준 겁니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 부정이 일상화가 되고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문정권에서 다섯 번 부정선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기대 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본인이 잘나가 여러분 대통령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열화 같은 여망을 여러분 안고 출발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실시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여러분들 문정권과 마찬가지로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난 도둑놈들이 있고 양아치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아치들처럼 사는 겁니다. 양아치들하고 사는 거죠.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 그럴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식들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 부정의 냉동일을 치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국가를 뭐죠? 후기 조선사회나 조선사회처럼 그렇게 역주행시키고 퇴양시키는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부정을 밝히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양아치들도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눈에는 정상적인 인간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에라이 양아치들아 에라이 도둑놈들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둑놈들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침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신념이니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또 선이 성리하고 정의가 불의를 여러분들 이긴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아주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독서 시간을 가끔 갔지만 세상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좋은 책을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좋은 책을 구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책들이 다 고전에 할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입니다. 세계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책에 고스란히 이렇게 투영되기 때문에 정말 이 대작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혼잡한 시대에 세상을 반듯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보는 책의 역사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에 비해서 많은 그런 호응을 못 얻었지만 정말 중요한 부정성을 해보안 이 도둑놈들 4권 4.15 총수는 어떻게 훔쳤나 윤석열 정부와에서 이루어졌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상반기에 발간됐던 모두 다섯 군의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힘을 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침묵하는 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병호tv는 1년 동안 28일마다 1200명의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딱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28일마다 마이너스 1.2천 명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바퀴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200명을 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또 뭐 나중에 너무 많이 빠져 방송을 못할 정도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만두면 되는 거지.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또 나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